뭐해? 아 뭐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? 너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남의 방에 들어올 때 우리가 남이야? 메롱하지마 메롱할 거야 이게 진짜 저게 가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 따라할 거야 뿡뿡 비키야 어 잘하셨나다 어 백설아 잘 왔다 왜 불렀어?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할 거야 보물찾기? 오오 재밌겠다 보물을 찾으면 엄청난 상금이 있지 엄청난 상금? 어 기대해 엄청난 상금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보물 막 찾으면 되는 건가요? 지도 같은 걸 주시나요? 당연히 지도를 주죠 여기 보물찾기 직업 어 오 찾기 쉽겠다 자 모두들 보물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20분 드립니다 어 오 여기니까 이쪽에 오 여기인가 오 오 오 찾았다 이게 뭐지 오 오 오 오 1번이 뭘까 1번이 뭘까 음 오 지도상으로는 이쯤에 있는데 침대니까 창문 피아노 여기 여기 어 찾았다 보물을 찾았습니다 예 예 에 에 근데 이게 뭐지 음 주방에 아 식탁 저기 여기가 싱크되고 여기가 가스렌지니까 아 아 식탁 식탁이다 응 어 휴지 밑에 어 여깄다 아 아 찾은 것 같아 응 3번 음 계속 숫자만 나오네 숫자가 보물인가 아 더이상 못찾겠어 이제 없는 것 같아 아 나도 다 찾아봤는데 더이상은 못찾겠다 다들 몇개만 찾았어? 난 한개 난 두개 올 다들 숫자가 쓰여져 있었지 응 자 여기에 숫자에 맞게 보물이 준비되어 있어 우와 첫번째 1번 누구야? 1번 나야 오 서라 서라는 1번이니까 열어봐 뭘까 힘들게 찾았는데 기대된다 우와 우와 서라는 꼬북칩 우와 나 꼬북칩 츄러스맛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어 마음에 드나보다 그다음 이번엔 나야나 제발 좋은거 나오라 제발 좋은거 나야나 이거 팝빛 내꺼잖아 아 너꺼구나 어떡해 너가 너꺼 뽑았냐 하하하하 아 뭐야 보험을참기 택 실패 3번은 나야 헤헤 기대된다 어 별스프링이네 어 별스프링이네 뭐야 이것도 내꺼잖아 니꺼 내꺼 어딨어 다같이 노는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완전 좋은거 들어 있는줄 알았는데 에이 하하하 키키키키키키 하하하하 구움을찾게하면 뭐 치킨이라도 주는줄 알았네 하하하 그래도 재밌었잖아 어 엄마네 여보세요 엄마 왜 어 치킨 치킨을 시켰다고 엄마가 웬일이야 치킨을 다 시켜주고 선물로 받았다고 헉 진짜 이제와 치킨 어 대박 에이 에이 알겠어 여기 설화도 있어 리온이랑 같이 먹을게 아 아 엄마가 치킨 선물로 받아서 치킨 지금 오고 있대 먹으래 오 대박 치킨 이야기 하니까 진짜 치킨이 오네 그러니까 완전 신기해 우와 좋지요 야 이 정도면 보물찾기 대성공이다 맞아 재밌었고 치킨도 먹고 완전 좋다 보물찾기 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킨은 새처럼 산들바람